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주일 122문입니다. 첫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에는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진리판이 빛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에 두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간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잖아요. 사실은 지금 요리문답 나누는 것이 좀 교동문 이렇게 함께 교동하듯이 그렇게 매주를 좀 살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첫째 간구, 전체 주기도문이 몇 간구로 되어 있냐면 여섯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루키역이 받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 세 번째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우리를 위한 간구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뭘 구합니까? 먹을 것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슨 의미인지도 살피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죄 용서함에 대한. 그죠? 즉 남의 죄를 이제 타인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용서해달라.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름은 사실은 이제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그 자체. 우리 출애국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물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름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는 것. 10편 8편에 보면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부름 앞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강구가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거 성경 말씀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말합니다. 사귐. 관계적인 암을 말합니다. 관계적인 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게 되죠. 우리 옆에 남편 있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남편을 남편으로 또 아내를 아내로서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지적으로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죠. 감탄. 감동.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감탄이 있으시죠?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죠. 찬송을 할 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감동하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는 즉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